음악 80년간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은 박제되어 거대한 기억 저장소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납고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가지런히 열과 단어를 지어 잘 봉환되어 있다. 모두 일련번호가 있어 찾기 쉽게 정렬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기억 저장소 끝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로 경고등만 켜진 두 개의 기억을 구별할 수 있다. 70년도 넘은 이 선생님과 박 선생님의 기억이 나를 삼정리로 이끄는 것이다. 멀지도 않은 곳이건만 70년 넘게 찾지 않았던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냥 일어나 카메라만 들고 전철을 탄다. 전철은 나를 소사역에 내려다 준다. 소사로 온 것은 삼정리로 가는 질목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것을 세우고 부수고 소음과 먼지 속에서 평생을 보낸 세대라는 생각이 이제서 떠오른다. 차를 잡아타고 삼정리로 들어간다. 다른 것은 모르되 약대 초등학교는 인터넷 지도로 확인되어 학교부터 가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가 나의 소년기 70년 전 나의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넓게 펼쳐진 보리밭, 모래니와 마다마다 맺혀진 추억을 이 자동차 홍수 속에서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약대리 언덕배기에 있던 우리 학교. 내가 2년간 뛰놀다 졸업한 약대 초등학교. 주위는 모두 아파트와 점퍼로 범벅이 되어 난장판을 잃은 가운데 그나마 섬철은 내 학교가 운동장을 끼고 서 있는 것이다. 감겨 무량하지도 않다. 그 자리였다는 것 말고는 그저 아무데나 있는 초등학교 하나가 거기 또 하나 있을 뿐이었다. 나는 1950년 약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초가집 분교에서 새로 지은 신식교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 약대 분교가 어디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부천 역사 문화 연구를 하시는 기자가 계셨고 나를 기억 저장소로 인도하신 천사였다. 한도훈 시인 부천 향토 역사 전문가였다. 논에 물등한 벗어로. 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우리 어릴 때가 굉장히 컸고. 내가 살던 삼정리는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여름 내내 목욕하며 낚시하던 대부도 뚝도 알아냈고 정겨운 초가 지붕 분교 위치도 한대원 선생님의 조사 연구 결과와 나의 산만한 기억을 짜맞추어 알게 되었다. 대략 짐작이 좀 가한 곳은 약대 오구리 쪽에 포함된 거고요. 이쪽에는 약간 올라가면 여기는 삼정동 쪽인데 지명이 거기는 귀화구덩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들어오면 약대 상거리라고. 이때가 되면 약대가 되고 이때가 되면 이게 되죠. 여기에 소사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아십니까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거기가 뭐냐면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어서 여기 도당 공단이 들어섰고요. 이제 60년대 이후에 또 여기 내동에 내동공단이 생겼고 삼정동에 삼정공단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공단이 생긴 것은 뭐냐면 1968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천항으로 이렇게 물류 유통이 바로 이제 쉽게 진행되면서 고속도로 바로 옆에 공단들이 들어센거죠. 옛날 분교가 있는데 지금은 부촌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자리가 있어요. 여기 있는 곳들은 저기에 있는데 여기 τα 동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병원 형이 여기 아니면 이제 가실건 이런 곳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곳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입행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방인 것 같아요. 아 여기 근방인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어르신 얘기 들었으니까 뭐죠. 네. 어 뭐죠. 방악관이 옆에 술집이 두 개 있었다. 네, 네. 술집들이 이렇게 지금 방석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발전한 거죠. 지역신문 가까이 내가 살던 동네가 있다. 한 시인이 앞서고 나는 가슴을 조여가며 뒤돌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소사역에서 우리 마을을 지나 본 삼정지로 들어가는 그리고 개성으로 이어지는 옛 길이라고 한다. 그렇죠. 아무리 아스팔트로 덮인 볼품없는 길이건만 나는 앞으로 뒤로 좌우로 흘러보며 무엇인가 낯익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걸며 따랐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나를 반기지 않았다.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우리 엄마 한 3, 4세입니다. 아담한 초가집이 어디 있으리야 현재 부천초등학교가 그 자리인 것이다. 교정에 잠깐 서서 둘러보니 그때 냇돌의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낭낭한 소리를 내며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발길을 오종초등학교 약대 분교로 옮긴다. 1학년에 전학을 와서 3학년까지 다닌 곳으로 내 기억 저 장소의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다. 분교에서 우리 담임선생은 이선생님이셨다. 호리호리한 큰 키에 눈은 광채가 있었고 말은 조용조용하며 열정적으로 우리를 가르쳤다. 내가 높고 먼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으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80에 이른 오늘까지 이상과 열정을 품고 살게 해준 큰 스승님이셨다. 6.25 직전 박 선생님은 첫 인사에서 당신은 북한에서 호롤 단신 남아하였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한단의 말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6.25 직전 박 선생님은 북한에서 호롤 단신 남아하였으며 어느 날 난데없이 피난민들이 때를 지어 우리 동네를 가로질러 속우사역 방향으로 끝도 없이 하루종일 이어져갔다. 동네 사람들은 피난 행렬을 보고 혈을 차며 비아냥거렸다. 이 대통령님이 직접 라디오에 인민군의 진공이 있었으나 용검한 국군이 이를 격퇴하고 북으로 진격 중이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방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피난길에 나서는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장대비가 내리는 칠흑같은 밤중에 우리도 보따리를 쏘고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다. 암세워 소려산을 넘고 당당한 곳이 과천에 인민군이 우리보다 먼저 남쪽에 와 있었던 것이다. 남의 빈집에 한 달가량 지내다가 우리는 피난생활을 접고 우리 마을로 들어와 버렸다. 정미소에는 쌀이 많아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학교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나가니 박선생 한 분이 교장선생님인 것이다. 어느 날 박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유교 때 남한으로 내려와 압약해왔으나 위대한 인민군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나는 투정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처음 하던 인사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박선생님의 두 가지 이야기를 받아들일 방법을 몰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은 엎추락뒤추락하며 나의 기억 저장소에서 박제되어 안치될 선생님의 기억을 저 장소 밖으로 내버렸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 전 지역에 남하하여 6월 28일 서울을 함락하고 7월에는 낙동강 방어선에 이른다. 9월 15일 유엔군이 참정하여 인천 기습 상륙으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다. 삼정리는 북에서 남으로 피난민이 내려온 길이었고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한국해병대 북진 경로이기도 했다. 해병대 수색대는 약정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이자 인민위원장이었던 기복이 아버지는 급히 도망을 쳐야 했다. 국방군이 곧 닥친다는 소식에 부엌에서 먹던 누룽지 그릇을 팽개치고 북쪽으로 향한 논두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칼빈총으로 무장한 선발대의 발각대의 집중사격을 받았다. 해병대 선발대는 동네 방공 청년 단원들과 함께 빨개의를 수색하여 우리 정미서 앞마당에 발가벗고 꿇어 앉히고 죄값을 먹이고 있었다. 여기에 우리 박선생이 끼어있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1951년 중공군의 침략으로 1월 4일 서울을 철수할 때 아버지는 발빠르게 영등포역장에 도움을 구하고 피난열차를 얻어 타고 열차 안에서 우리는 대구까지 갈 수 있었다. 두 달도 최대지 않아 중공군은 후퇴하고 가을에 다시 삼정리로 돌아오게 된다. 피난을 두 번이나 하는 사이 졸업반이 되고 약제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넓은 운동장은 석양에 비치고 있었다. 그때 석양을 등지고 긴 그림자를 운동장에 떨구며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그는 박선생님이었다. 석양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것이 그를 본 마지막 광경이었고 박선생의 기억은 대기상태로 경고등만 번쩍이고 있는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은 일단 낙되었다. 전쟁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천지창조와 같은 것이었다. 평화와 희망이 깊던 삼정리에서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우리는 경인 가도로 동원되었고 북에서 항안되어 오는 국군 포로를 환대하였고 북한으로 가는 인민군 포로들의 트럭에 돌멩이를 던지며 욕을 했다. 나의 소년시대는 말이 내린다. 정전은 포로 교환으로 대미를 이루었고 나의 삼정리 기억도 이것으로 끝이 난다. 2016년 11월 본격화된 광화문 촛불대회는 민중원 최소한 절제된 행동으로 최대한의 분노를 표현했고 한 달 만에 1천만 명이 참가하는 혁명대회로 전개되었다. 나는 10월 말부터 촛불 집회 현장을 취재하였고 시민이 하여야 할 당연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거대한 집단의 한 개체로 참여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냐. 그 길 위에 2016, 2017년간 우리는 다시 서서 조국과 민족의 배신 행위를 하는 어리석은 정부를 탄핵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시각 시청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범벅이 되어 있는 가운데 고성능 확성기가 유행가로 분위기를 고조하며 연설을 이어간다. 얼마 안에서 일장에도 등장하게 될 것 같다. 달라진 조국을 다시 두 동강매며 양쪽 집회는 계속된다. 신문들은 모두 일어났다. 드디어 4월 18일 고려대학생들도 독재 타도를 외치며 공개하였다. 이승만과 정권 유죄는 혈안이 된 도둑의 무리들은 깡패들을 동원하여 시위 고려대생들을 공격한다. 이 소식을 좁은 다음 날 전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다. 대학생이 나도 물론 이 대회에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드디어 이승만의 하야석을 이끌어내고 민주주의를 정치하였다. 또다시 봉기한 학생들은 마침내 4월 26일 독재정부를 물리치는데 성공. 민권의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 대안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단기 4294년 5월 16일.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비울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입니다. 서울의 검은 하늘 및 가문의 소음 속에서 박선생님이 피어올랐다. 내가 세상에 올 때부터 폐가 갈린 광대 노름이 80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선생님은 반역자도 변절자도 아니다. 그는 살아가기 위한 소시민이었으나 세월이 갈수록 벗을 수 없는 몽에만 더해질 뿐이었다. 80년간 계속되는 민족적 질곡에서 어찌 박선생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이제 나는 박선생님의 기억을 도저히 엮어 경고등이 꺼지면 기억 저장소로 다시 안정할 것이다. 이제 삼정리는 다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영장의 조 unemployment 정리자도 아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